진짜 파괴적이네요 아니 어때요? 누가 제일 꼽니까? 어떻게? 전율? 민희? 효원? 과연? 저 죄송한데 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정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래도 참 좋지만은 안무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어떻습니까? 정말 새내기 대학생들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같이 어려지는 것 같아요 아 이쪽도 어리죠? 아니 목표 하나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텔라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하나 있는지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목표를 가지고